서울교통공사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서울역, 서울역행 열차입니다. 서울역주일에 휴식을 운이 이번 역은 제기동. 한국건강관리협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제기동.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에 인해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의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호선으로 성신여대 입구 북한산 우위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우위신설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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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동묘앞. 동묘앞역입니다. 내리실불은 왼쪽입니다. 흥암이나 봉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동묘앞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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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가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동묘앞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동묘앞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동대문, 동대문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왼쪽입니다. 한국의 4단, 5위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이 앞으로 갈아타시기에 동대문건강대역이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한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계도 방역에 힘을 밟습니다. 시계도 방역에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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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orange line, line number three, or line number five. The doors are on your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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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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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your lef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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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서울역,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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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